제9 천도품 3.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열반이 가까운 병자로서는 스스로 열반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거든 만서를 다 방념하고 오직 정신수습으로서 공부를 삼때 혹 부득이한 관계로 유언할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저결하여 그 관념을 끊어서 정신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지니 그때는 정신통일하는 외에 다른 기념한 일이 없나니라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에 혹 누구에게 원망을 품었거나 원수를 맺은 일이 있거든 그 상대자를 청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전혐을 답할 것이며 혹 상대자가 없을 때는 당인 혼자라도 그 원심을 놓아버리는데 전력하라 만일 마음 가운데 원진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내 생에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되나니라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부터 혹 어떠한 애욕경계에 집착하여 그 착을 여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 오직 강연이라도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데 전력하라 만일 착심을 여의지 못하면 자연이 참 열반을 얻지 못하며 그 착된 바를 따라 영원히 악도윤회의 원인이 되나니라 병자가 이 모든 주황을 힘써 오다가 최후의 시간이 이른 때에는 더욱 청정한 정신으로 일체의 사념을 돈망하고 선정 혹은 연불에 의지하여 영혼이 떠나게 하라 그러하면 평소에 비록 생사 진리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능히 악도를 면하고 선도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나 이 법은 한갓 사람이 열반에 들 때만 보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부터 근본적 신심이 있고 단련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최후사를 부탁하며 만일 신심과 단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임시로 행하고자 하나 잘되지 아니하리니 그대들은 이 뜻을 미리 각오하여 임시불급에 한탄이 없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주황을 항상 명심불망하여 영혼 거래에 큰 착이 없게 하라 생사의 일이 크미도나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지 못할 진이라 4. 배종사 이 공주 성성원에게 영천 영지 영보 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 거래의 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을 외계하시더니 5. 이가 천두를 위한 성주로 되니라 5. 배종사 천두를 위한 법문으로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서를 내리시니 이로 하니라 6. 아무야 정신을 차려 나의 말을 잘 들으라 6.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7.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7. 아무야 정신을 차려 나의 말을 잘 들으라 8.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9. 본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9. 부처와 조사며 본부와 중생이며 10.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 장단을 다 내가 짓고 짓나니라 10. 아무야 일체 만사를 다 내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느냐 10. 아무야 또 들으라 10.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내나 11.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11. 성품사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12. 원만 구족한 성품이니라 12. 성품이라 하는 것은 11. 허공의 달과 같이 참 다른 허공의 홀로 있건만은 12.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12.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로 13.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14. 가고 오는 것도 없고 15. 죽고 나는 것도 없고 15. 부처와 중생도 없고 16. 허무와 정멸도 없고 16.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17. 유도 아니요 17. 무도 아닌 그것이나 18.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18. 무의 이화 18. 자동적으로 생겨나 18.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변하고 19. 만물은 생로 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9.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 시키는 것과 같이 19. 너의 욕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니라 19. 아무야 듣고 듣느냐 20. 이제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21. 또 들으라 21. 이제 네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22. 너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22.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기가 승하면 불보살 세기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23.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검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골을 얻을 것입니다 24. 듣고 듣느냐 25. 아무야 또 들으라 25. 네가 이 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라 26. 만일 허리라도 애착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이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26.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27. 아무야 듣고 들었느냐 26. 대종사 26. 서울 박람회에서 화재보험회사의 선전시설을 보시고 한 감상을 얻었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27.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생사고락에 해탈을 하자고 하지만 27. 생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28. 만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데 29. 죽음의 경우를 당하여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더하리요 29. 이것은 마치 화재의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30. 졸지 화재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소실한 것과 같다 하리라 30. 그러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욕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31. 옷 한 벌 갈아 있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31. 변함에 따르는 욕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32. 또다시 다른 욕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의 영식은 31. 곧 저 화재의 보험 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31. 또한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32.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사에 편안할 것이요 33. 모르는 사람은 초조 경동할 것이며 34. 또는 모든 고락에 있어서도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낙을 준비할 것이나 35.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희망이 없고 준비가 없는지라 36. 아득한 고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37. 생각이 있는 이로 이런 이를 볼 때 어찌 걱정스럽지 아니하며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8.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38.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팔하지 못할 것이요 39.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3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피하건대 40.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41.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41.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42.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43. 이치는 같은 바로서 44.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45. 생렬이 원래 없는지라 45.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45.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45. 내일 다시 동촌에 솟아 오르는 것과 같이 45.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46.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의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4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47.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48.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48.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49.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49.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5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50. 사람의 영식이 이 욕신을 떠날 때 51.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51.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52.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52.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52.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52. 정일성이 요춥기를 53.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5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54.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54. 또 요춥기를 55.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5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55.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55. 분별 없이 자버림에 56.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56.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56.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57.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57. 한 제자 요춥기를 57. 영혼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는 경로와 상태를 알고 싶나이다 5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58. 영혼이 이 육신과 갈릴 때에는 58. 육신의 기식이 완전히 끊어진 뒤에 뜨는 것이 보통이나 59. 아직 육신의 기식이 남아 있는데 59. 영혼만 먼저 뜨는 수도 있으며 59. 영혼이 육신에서 뜨면 60. 약 77일 동안 중음으로 있다가 60. 탁퇴되는 것이 보통이나 60. 뜨면서 바로 탁퇴되는 수도 있고 60. 또는 중음으로 몇 달 혹은 몇 해 동안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다가 탁퇴되는 수도 있는데 61. 보통 영혼은 새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61. 잠잘 때 꿈꾸듯 자기의 육신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알고 돌아다니다가 61. 한 번 탁퇴를 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61. 탁퇴된 욕신을 자기 것으로 안하니라 62. 한 제자 여쭙기를 62.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63.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63.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64. 어찌 하여야 하오리까 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65. 옛그레 65. 백에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65.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65.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65. 만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다 한 귀절이 있나니 65.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6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66. 세상에 유종 무종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66.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66.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67. 예를 들면 67.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 즉 68.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의 풀이 무성하여 질 것이오 69. 그 풀을 비오다가 걸음을 한 즉 69. 곡식이 잘될 것이며 69.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 즉 69.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69. 이와 같이 본다면 70.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70.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백억 화신을 내어 70. 가준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70.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백억 화신을 내어 가준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70.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71. 우주 만류가 다 같이 생멸 없는 진리 가운데 71. 한량 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어라 71. 대종사 신년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71.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건만은 72. 어제까지를 일러 근연이라 하고 72. 오늘 부처를 일러 금년이라 하는 것 같이 73.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요 74. 살아도 그 영혼이건만은 74. 죽으면 저승이라 하고 75. 살았을 때는 이승이라 하나니 75. 죽으면 저승이라 하고 살았을 때는 이승이라 하나니 76. 죽으면 저승이라 하고 살았을 때는 이승이라 하나니 76. 지수 화풍 사대로 된 육체는 비록 죽었다 살았다 하여 76.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으나 77. 영혼은 영원 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나니 77.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77. 인생의 생로병사가 마치 춘하추동 사시 바뀌는 것과 77. 저 생과 이 생이 마치 거년과 금년 되는 것 같나니라 7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77.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천국을 보러 놓았다 하더라도 78.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78.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혼한 내 것이라 하리요 78. 영혼이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79.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수를 많이 하되 79. 상에 주함이 없는 보수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오 79. 참으로 영혼한 나의 소유는 80. 정법에 대한 소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80. 소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80.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79. 트리도 살아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